그 일부러 넣으면 어떻게 안해, 다나? 안에 일부러 넣었지? 너 거기 일부러 넣으면 안 돼, 다나. 집도 일부러 넣네? 다나, 콧물 나왔다. 탄이 콧물 나왔다. 30분간을 접었다ичего. 아이, 좋아! 흔들어봐, 다시 흔들어봐, 다나. 어... 으흐흐흐흐흐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엄마 고마워. 잘했다. 박수. 더니 배고팠어? 응, 배고팠어. 응, 맞아. 천천히 먹어, 다다. 우와. 없어, 이제? 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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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도망간다 주전자 노래가 좋아? 주전자 노래? 응 주전자 노래 주전자 노래가 좋아 단이 잘하네 일로도 내려와볼까? 여기? 일로 내려올 수 있겠어? 던지면 된댔어? 안 되겠죠? 단이 잘한다 뒤로 내려와야 되는데? 강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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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짬뽕 옳지 오잉 오잉? 단이가 새로운 옷을 입었네? 아이 귀여워 엄마 어제 단이 핀 샀는데 핀 꽂아주려고 우아 달림이도 같이 들어갈래? 달림이도 같이 달림이도 같이 하니랑 병원 갔다 왔어요 달림이도 같이 들어갈래? 하니랑 병원 갔다 왔어요 꽃물이 좀 나가지고 다녀왔어요 사세요 이걸 왜 가져가 이 위에 이걸 깔아주는 거 어때? 이 위에 이걸 깔아주는 거 어때? 이거?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가져갈게? 응 아빠에 달림이 주사 달님 주사 주사 놓을까? 달님 여기 배 아프대 배 배 주사 놓으세요 옳지 응 달님이 주사 놨어 달이가 잘했어 달이 주사 놨어 달이 주사 놨어 달이 주사 놨어 달이 주사 놨어 달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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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 유 Internet 물 == 범죄 한장 검거 범죄 한장 검거 맛있어 맛있어 어? 올 수 있어? 씩씩하다 우리 애기 발이 걸렸나? 발이 걸렸나? 응 일로와 단아 쇽쇽쇽쇽 무서워? 안 무섭고만 단아 점프점프 단아 점프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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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애기? 우와 우와 엄청 잘한다 용감한 애기야 응 옳지 이야 엄마 같이 가? 오 단이 잘 올라가네? 응 조심조심 진짜 오랜만에 친구 먹었네 우리 단이 맘마 먹는 거 그치? 먹고 있었어요 응 엘빈즈 이유식은 그대로 먹이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흰밥에다가 제가 계란이랑 소고기랑 야채 다진 거 볶아가지고 덮밥처럼 주고 있거든요 볶음밥 68살 여섯시 반이 넘었는데 단이가 좀 전에 일어나가지구 단이는 아직도 아주 잘 잠을 자는 아기입니다 자 나 거기 앉을게 치즈 먹을 사람? 아 귀여워 조금만 줘 치즈 먹을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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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꽃게야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꽃게야 아 달님이 또 주사 놔주게? 달님이 주사 놔줄게? 달님이 주사 놔줄게? 우와 달님이 거기 아야 있대? 달님이 배에도 놔줘요 배 옳지 어 엄마는 달이 볼에 뻑 뼈 달이 팔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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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누르면 나오냐면 요거 요거 눌러봐 요거 요기 눌러봐 응 달이가 눌러봐 오 옳지 3개 축하 hare 아 1장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우와 토너 보여 다 담을까? 여기다 담아봐 우와 잘한다 다니 다니 이리와 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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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 오이 오이 스마트 오이 내 몸에 싹싹싹싹 오뷔 내 몸에 싹싹싹 아주 시원해요 냄새도 싹싹싹싹 싹싹싹 산아물 만져볼래? 아 시원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나 하늘이 너무 예뻐 복숭아 풍년입니다 다니가 이런 공간 안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기들 이런 거 좋아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플레이아우스를 사주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상의하고서 살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그 안에 장난감도 숨겨놓을 수 있고 다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블루베리 냠냠 하니 인생 첫 파스타예요 아기티 하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시타라 시타라 이 시타를 사서 아기티고 마치티고 샀다니 이러고 삽니다 이렇게 왔어요 하하하 하하하 오엉 아기티고 고마워 응 맛있지? 응 응 응 나 이걸로 먹어봐 이렇게 응 짠이 이거? 응 이걸로 먹어봐 이걸로 먹어봐 이게 더 편할걸? 옳지 오이고 잘 먹어라 맛있지? 응 응 응 다운거 아니야? 아빠 왔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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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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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빠 아빠 이제 곧 오는데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 잘 먹네. 응 잘 먹네? 으흐흐 손으로 옳지 수박궁 어딨어 수박궁? 수박궁 어딨어? 수박궁 어딨어? 수박궁 어딨어? 내꺼타 치즈랑 모짜렐라랑 로콜라, 올리브유 두르고, 수박궁 어딨어? 소스 뿌려줍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엄마가 고기 먹고 싶었어 복숭아 축제 가기로 했잖아 응 엄마가 고기 먹고 싶었어 엄마가 고기 먹고 싶었어 내 영상에는 도시 사진은 없고 맨날 자연 영상만 있는 거 같아 빌딩 숲 이런 거 없음 그냥 숲이 있어 오빠 사실 오늘 주말에 여부랑 뭐 할지 고민하다가 다 자리 맞다 분위기 대박이다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야 난 이런 데서 먹고 싶었어 그치? 오 차가운 중 있어 나한테 얘기해 전화자 다녀 한입 해 난 아기도 오빠 나와봐 다녀 사진 찍어줄게 너무 귀여워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세요 다나 엄마 봐봐 다나 엄마 봐봐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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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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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나 일로 가자 으 으 엄마가 볼게 아니 엄마 따라오세요 으 여기 톡 조심해 으 으 오르막길이야 아니 linked 어름맛길 으 으 야채는 매일 칼국수 이렇게 꽤는 사라진다 학교에 있는 학교가 잘 어울렸다 한국의 학교는 학교에서 개선한 학교에 오는 학교 학교에 있는 학교에 오는 식당 공연을 주는 학교 학교에서 온 학교 학교에서 온 학교 학교는 학교에서 오는 학교 학교에서 오는 학교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